우리 함께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옆에 있는 지테리아에서 손을 펼쳐서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화면을 다시 눈개주세요 앞쪽으로요 네, 좋습니다 네마른 땅에 살물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서로 찾아보면서 네마른 땅에 살물나게 하시길 바람던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사라니 원하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네마른 땅에 살물나게 하시길 바람던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사라니 원하네 아멘 우리 옆에 현재 자매들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알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걸 통해서는 아니거든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이렇게 서로 도와주면서 또 함께하면서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함께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사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님 사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소잉 기뻐하며 왕께 노래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주님과 함께 기뻐자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하나님의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호자 나의 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합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왕의 그룹이 기뻐하며 왕의 손에 부르리 소인 동경 할렐루야 그룹이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자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는 위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호자 내 신 주 예수 나의 예수 찬양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내 신 주 예수 나의 예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호자 나의 선호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예수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창조자 되시고 나의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나의 가는 길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나의 가는 길 찬양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주님 인도하시네 하나님 인도하시네 하나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대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나의sweise 그대 보니 강의 на에. 길을 밟으시고 나를 잊고 내 사랑을 다 밟으신 것과 나를 바탕 면에도 그의 방식 영원히 그의 삶에 세인해 가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믿고 아시네 그대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어나시네 나의 나의 잊고자 항상 함께 하시네 내 사랑을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그러니까 사실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제가 어떻게 알게 됐냐 하루하루 삭막하게 살다 보니까 부호심 안 받고 요즘 살기 참 힘들다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요거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상황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체험하고 제가 만난 하나님을 우리 형제 자매들도 많이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냥 뭐 멀리 있는 신이고 뭐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고 이게 아니고 진짜 내 인생에 내 삶에 가까이 계신 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고민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뿌려온 걸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의지가 가능하다 내가 기도가 가능하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응답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거를 체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대독교는 체험의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우리 인내송 주 앞에 엎드려 찬양하면서 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경배합니다 나는 심하니 오직 주께 나의 모든 우산을 나의 보자 모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